앉아! 손!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거야 앉아! 손!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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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같이 유튜브 방송 찍어주세요 네 너도 찍자 저도 찍어주세요 다같이 찍겠습니다 찬소리의 친척 찬소리의 친척방송? 야 오른쪽으로 와 화살표 있는데로 오는거야 화살표 그 다음에 넷이서 손잡아 빨리 그 다음에 손들어 앞으로가 앞으로가 야 손 번쩍 안들어? 준석 본쩍 안들어? 준석 손 번쩍 안들어? 준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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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열심히 웃음 3 5 수고하셨습니다! 오케이! 준석은 같이 해줘요. 아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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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가 있다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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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꾸아! 시리아! 됐다! 3대7! 승리해! 스쳐줘! 하나! 둘! 셋! 하하하 진짜 아깝다! 오, 다왔다! 하나! 둘! 셋! 안 돼? 안 돼? 응. 아, 그래? 응. 셋! 야! 아, 몇 점이야? 오늘 제대로 하자! 레깅집사트 진짜 아깝다! 아, 100번 밖에 안 돼! 응. 이거 만날 때? 응. 이거 너무 어렵다! 야, 이거 뭐하는건지 알고 한거야? 어! 휴면그림 찾기! 이거! 이거! 내가 하나 찾았는데 하나를 못 찾았어! 엄마, 찾아! 아빠, 찾아! 아빠, 찾아! 아빠, 찾아! 오! 신균형! 털본네? 할랑마 Nazitakan 아! 백れ암writing 윤못 디리 Epstein 털본네 야, 너한테 뒷만 frust시냐? 너가 중간다 친구 헷ja 헷g 헷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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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ält을 아까 시작했네요 왓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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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니가 뛰어들면 안돼 겨냥을 해 겨냥을 여기를 보고 오 성공 잘했어 야 내 종이다 야 내 종이다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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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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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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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? 용돈 안하도 안해 용돈을 모으는 법을 아는구먼 찬소리 아니고 준서는 돈을 모을 줄 아는구먼 우리 준이하고 준이형이는 돈을 있으면 다 쓰는구먼 형 그런데 100만원 있어 아니 천만원인가 아니야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내가 모은 돈 엄마가 안 모은 채로 말하지 그래? 다른 사람들이 막 뺏은다고 그래? 여기 자기맘대로 떡볶이 만들고 볶음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있거든요 거기로 밥 먹고 들어갈까요? 그럴까? 네 거기가 자기가 쟤를 알아서 넣어갈까? 난 쿠쿠! 나 쿠쿠! 그걸 어떻게 알아도? 나 먹방에는 강릉에도요 강릉에도 그런게 있어? 어 기라는 점이 있는데 저기에는 기라는 점이 있어서 나 쿠쿠! 나 쿠쿠! 쿠쿠는 지금 뭘 안 열었어? 시작! 야 이모부 집에 오니까 좋아 안 좋아? 좋아요 좋지? 이제 이거 치킨 먹고 우리 어디 갈 거야? 어디요? 집에 가서 뭐 할 거야? 집에 가서 뭐 할 거야? 집에 가서 닌텐도 들지 해야죠? 나 닌텐도 안 할 거고 그 뭐지? 스파이더맨 그거 다켄 거 다켄 거 할까? 어 다켄 거 보여줄까? 어 나 팬티 팬티 으흐흐 으흐 오케이 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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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팬티 하지 마 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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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에 에 vel 오! 버스! 아이고 진짜. 왜 그래? 어. 없어졌어. 빨리 찾아! 나이 손이야! 아껴요! 야! 용돈 낳은 사람 누구야? 손들어봐. 나! 오! 우리 둘은 용돈을 아주 아꼈어요. 근데 둘은 오락실에서 갔었어. 갔었지? 주정이가 어디갔어? 주정이가 돈 다 썼지? 네. 야. 돈 아픈 사람들은 나중에 부자 될거라. 예! 난 게임 한 판도 안 했어. 난 좋아졌어. 난 부자 될거여. 하이퍼볼이다! 하이퍼볼! 하이퍼볼! 나 뭐야 라멘! 라멘이다. 뭐야 이거. 나 언제 이거 가다가 라면뽑기 봤어. 진라면뽑기. 왜? 야 이거 한번 봐봐. 이거 한번 뽑아봐. 자, 뽑기의 진화. 라멘. 이거. 이거. 재미있었어? 네. 너는? 어? 재미있었어? 어. 너는? 재미있었어? 아악! 주니 어디갔어? 재미있었어? 주니야? 아니야. 유튜브 찍고 싶더래. 너희들도. 아니야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안 나와. 여기 안 나와. 이거 어쩌면 될 수 있어? 이거 해봐. 연기야. 이거는 뽑힐 수 있는 거. 이거. 가자. 집에 가자. 얼른 씻어야 돼. 얘들아. 너희들 이제. 얼른 씻어야 영어 보지. 가자. 건너. 똑같이 이래. 어. 내가 또 놀랐는데. 흘려 먹다가. 쭉 가. 눈에 타고 가면 안 돼요? 어? 눈에 타고 가면 안 돼요? 눈에 타고 가면 안 돼요? 눈에 타고 가면 안 돼요? 놀이터에서 놀다가. 재미있었으니까. 뭘 봐. 뭘 봐. 아빠, 나 몇 원 있는지 알려줘. 돈, 돈 잃어버리면 안 돼. 조심해. 아빠, 몇 원 있어나? 이따가 집에 가서 세 봐, 네가. 500. 아빠. 아빠. 500. 응. 500. 600. 1000. 1000. 1200. 응. 1200. 1200. 1200. 1200. CAN… 1800. 아니 1700. 응. 1700. 전??? 계산한 거야? üf. 1800. 1800. 1800. 그리고 또, 500원이 더 있지 그러면 2,400원 뭐? 2,400원? 아니지 임마 1,800원 더하기 500원인데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2,200원 2,000 얼마야? 아니 이 자식아 3,400원? 2,000 얼마야? 3,400원 3,400원 아니야 다시 야 야 퀴즈 일로와 1,800원이 있는데 500원이 더 있어 그럼 얼마야? 1,800 잠깐만 1,300원 어? 2,300원 아 그래서 딩동댕 뭐? 2,300원 아 2,300원 아이씨 이모분의 집에서 노는 날이니까 밤에 늦게 잘 거다 알았냐? 응 영화 보고 지쳐서 잠들 때까지 새벽 내내 놀아라 알았냐? 응 오락도 하고 영화도 보고 뽀뽀 이거라도 그래 너 나가있으면 너는 잤다 안돼 안돼 아니 스톱하고 스톱하고 안돼 앉아 진서로 똑바로 앉아 자 2,300원 박수 2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어이 누가 제일 두려워 다시 박수 한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오케이 다시 박수 2번 시작 자 자기 발에 있는 양말을 아직 신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말을 벗습니다 네 오키 김찬솔 예쁘게 가서 가지고 와 박수 두번 시작 오케이 양말 다 벗었습니까? 위에 옷은 잠바 다 벗었죠? 그대로 잘 수 있는 사람? 있다 잠옷 갖고 왔어요? 아니 잠옷 갖고 왔어요? 아니요 안 갖고 왔어요? 이대로 그냥 자는 거야? 내일 아침에 여기 있는 옷 아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?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? 손 씻고 또 손 씻고 이빨 그렇지 이빨 닦고 또 발 닦고 발 닦고 그치? 씻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? 얼굴도 해야 돼 그리고 심준영 준영이 형아가 준서를 데리고 먼저 가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손 닦고 발 닦고 나옵니다 알겠습니까? 네 그러면 왜냐면 화장실이 좁기 때문에 한 번에 네 명 다 못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? 안 됩니다 준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제일 큰 형아가 챙겨주는 거야 알았지? 네 그럼 준영이 하고 준서 일어서 자기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꺼내세요 준비 시시시작 쩔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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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 내 Next 잤빛쩔쩔쩔쩔 entwickelt 깜짝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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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cks fifty fiftyOR 지금 우리를 견따 onda 양손으로 엉덩이 밑으로 잡아 그럼 이제 이 발 움직이지 발꼬락으로 서로 밀어서 넘어 들이는거야 발가락을 내쓰 발가락만 쓰는거야 넘어 들여 발가락으로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넘어졌잖아 아니 발로 밀었잖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똥꼭 똥꼭 그만 아 뭐야 야 이제 그만 그만 아빠 나 물 나 줘 나 물 줘야지 물 빨리 줘 야 새벽 한시가 넘었는데 이제 우리 한시가 넘었는데 왜 잼냐 네가 잘 가르쳐줘 재미없는데 좀 빨리 자 준영아 좀 뒤로 와 여기 김찬솔 너만 하는게 아니고 가르쳐줘야지 끝 가르쳐주고 이제 형 시켜줘 어떻게 어떻게 하는건지 좀 뒤로 와 야 넌 여기 준영이 여기 빨리 등기 돼가지고 형 형 이게 피하는거야? 뭐가 피하는거고 이게 어디 하는거고 세모는 세모는 세모 뜰 때 있잖아 이놈아 꼬맹이들 세모는 아니 너 마리아인 카드 씨를까? 아뇨 이거 젤드 해볼래? 젤드 엄청 재밌어 한번 해봐 아 근데 네가 한글을 아직 못 읽는구나 아 시크스톤이 는데 한글을 읽어야 되는데 아예 못 읽어? 네 완전히 못 읽어? 뭐야 시크스톤 없는 시크스톤 읽을 줄 아네 준이야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힘들면 이모부한테 와 다른 집으로 바꿔줄게 알았지? 어 시크스톤이다 이거 아 맞아 준서 봐라 뭐라는거지? 뭐라는건데 뭐라는거에요 어 찬소라 제일 다하는거 좀 알려줘 제일 다하나? 어 니가 좀 알려줘 옆에 글도 읽어줘 야 이거 시크스톤 맞지? 어 처음부터 하냐? 어 처음부터 시켜줬어 다 봐 다 봐 뭐야 여기 끝 이게 내 아가 아니라 봐라 칠리다 치웠어 슈퍼마리오 3DS 오락실주인 김찬소는 설명 아 근데 왜 나만 못해 플스 스파이더맥 내가 가줄게 내가 거기까지 가줄게 니가 가르쳐줘 여긴 대체 어디야? 여기 아 여러분 게임이 이렇게 즐겁습니다 하하하하 새벽 1시인데 이모부 집에 와가지고 어 일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맨날 아홉시 열심히 강제 취침 당했는데 야 새벽까지 게임하고 놀이가 좋지 아니요 안좋아? 난 게임도 못했는데 뭐가 좋아 난 게임도 못했는데 넌 처음에 우큰달하잖아 아빠라 안녕하세요 자 다같이 시작 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찬솔아빠 보부상의 심찬솔입니다 보부상의 누구야? 심준이입니다 심준이 또 누구야? 심준이입니다 너는 누구야? 심준다 아 오늘 조카들 놀러와가지고요 잣소리하고 준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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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수하고 다같이 사총사입니다 사총사 데리고 아니 사총사 아니에요 사총사지 4명이잖아 왜 오총사야? 아빠까지 아빠? 그래 아무튼 오총사가 독수리요용제 독수리요용제 독수리요용제가 어디가죠? 지금? 사총사 그렇지 줄수 갔다가 줄수가서 여러가지 희귀예양동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국제전자센터가서 오늘 마리오파티를 사겠습니다 난 마리오파티를 야 환호성이 왜 없어? 마리오파티를 사겠습니다 네 난 이거 부수고 싶다 지칩니다 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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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형아 복귀한다 그럼 준희형 이리와 내가 잡아서 줄게 내가 잡아서 줄게 아 그래 나 묻는다 나 하나 더 나 자꾸 손으로 입을 대한대 나 다 하나 더 하면 안 돼 한 개 더 하면 안 돼요? 그렇게 잡으면 떨어지면 안 되지 떨어지면 안 돼 이거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나는 뱀을 실리지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? 야야야 떨어지 나도 나 묻고잉충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빠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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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얘 만져봐야지 세게 만지면 안 돼요 잠깐만 잠깐만 놔봐 나를 구워버려 저 컨스타이크 응? 어 저기 매니저님한테 물어봐 너구리 입술에 있어 로보 어 잠깐만 너구리 입술에 올라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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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다아주자 돼지 넣어주자 응 나도 먹을래 시작해 나도 먹을래 시작해 나도 먹을래 어 먹는다 야 봐봐 주세요 나도 먹었어 나도 먹었어 귀여워 근데 나도 먹는다 봐봐 뭐하고 먹었다는 거지? 어 무서워 무서워 안 먹었어 어 무서워 무서워 야 이 쎈지 누가 산거야? 진짜 먹었어? 무서워 주사장에서 했어? 예 그럼 내가 들어볼래 야 안 돼 물려 아 안 돼 안 돼 어 잠깐만 저 들어 볼래요 어 씨 저 들어 볼래요 아 왜요? 도망가요 도망가 안 물어? 예 이거 먹나? 가끔 위험 느낌이 더 모르는데 피도 나 나 물려봤어 엠스터한테 응 야 찬소라 너도 햄스터 물려봤잖아 응 응 잘 먹어? 응 애기가 이만큼 먹었어 어머 진짜야? 많이 먹었네 균형이도 해봐 뭐요? 천국채 집어가지고 내게 봐 싫어요? 아 이거 잡기 싫어 잡지마 그러면 이거 잡아보세요 제가 아니 이 몸으로 싫어 쥐꼬리 잡지 요리 잡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가 또 와 고마워 안녕 가자 어 잘 가 이리 와 갈게 이리 와 너희 오늘 아니면 이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너희가 뭔데요? 그 안에 쭉 들어가 봐 악어 있어 악어 뭐야 이거 재미없는 악어 재미없냐? 응 신기하지 않냐? 아니 어? 카메라 밑에 볼래 밑에 악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악어 재미있어 악어 재미있어 재미있잖아 없어 재미있어 나도 신기해 나도 신기해 나도 신기하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다 크면 어 사람도 잡아오는 걸어 나가요 재미없어 가자 나가자 나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와아 신경이 와아 신경이 와아 신경이 여기 처음 와봐 어디야 봐라 야 준영이네는 처음 온거지 아빠 그런게 나 마리오 어 월드 마리오 랜드인가? 월드인가? 어쨌든 어 나 그거 안 사고 그 돈으로 저금할래 나도 저금할래 나도 저금할래 나 아직 저금할래 저금할래 아니 그럼 접어줄지 폐구 폐구 하얀맨 스파이더맨 어 스파이더맨 어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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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더 스파이더맨 야 이거 뭐지 어 꼬끼도 있다 이거 저거하고 이게 피파야 알죠? 우리 꼬끼야 아빠 우리 꼬끼 해줄지? 어 너네 돈 남았잖아 난 이거 두개 뭐야? 마리오다 이거 이거 어디갔지? 형 이거야 저 이거요 나는 피치인데 야 나도 하나 할거야 비켜 아빠 난 이거야 내꺼잖아 내가 제일 먼저 볼거야 뭐야 똑같은데? 아니다 마리오다 저 이거랑 바꿔요 안돼 줘봐 집에 가서 바꿔줄게 집에 가서 바꿔줘 내꺼야 나랑 바꿔줘 맛있냐? 어 이거 어두워서 하나도 안나오네 아니 너 이거로 갈거야 잘 튀어 치겠다 잘 튀어 치겠다 난리 너부터 튀울게 시 야 이번에는 이제 너희 둘이 뒤로 가고 자 패스로 시작 뒤로 패스 해야지 작전자 작전 지금은 가면 안돼 볼을 이제 딱 패스 하면서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저쪽은 꼴대가 아니지 이쪽이 꼴대야 손으로 하면 안되고 손으로 하면 안되고 발로 발로 야 그 뒤로 가면 안되지 앞으로 가야지 공격하러 던져 빨리 거기 꼴 아니고 그래 야 같이 가야지 준서야 거기 서있는게 아니고 같이 가 패스 받아줘 그냥 해 빨리 가서 막아 빨리 발로 해 발로 거기서부터 노골 노골 드리블 드리블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아 뺏겠다 발 쓰지마 빨리 드리블해 튕겨 들어와 아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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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찬소리 줘 엉덩이 흙 털고 김찬설 공주고 자 나머지 사람 오케이 시작 막아 이제 막아 이제 막아 드리블 다시 한케봐 다시 한케봐 다시 한케봐 중앙들 다시 한케봐 리액션 вещи 다시 한케봐 나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